안녕하세요 성지술로TV입니다. 지난번부터 33가지로 요약한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예수님의 탄생예고 나살에 스테고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나살에 스테고지로 출발하시죠.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거주했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살에시죠. 나살에스의 위치는 이스라엘 북쪽 하부갈릴리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나살에 도시의 인구는 약 10만 정도 거주하고 있는 매우 큰 도시인데요. 2000년 전에는 고작 100에서 200명 정도가 살았던 갈릴리 지방의 산골촌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나살에 도시는 많이 발전해 있는데요. 잠시 나살에 도시 전경을 감상해 보시죠. 이 나살에 도시 중심에는 검은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잘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스테고지 교회입니다. 스테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의아해 했는데요. 스테고지는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었다 라는 한자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고지 교회는 누가 보면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직업이 목수였던 요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인 이 나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소식을 알려주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입니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이라뇨?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소식이었죠. 더구나 유대법에는 혼전순결을 위반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에 마리아는 의심에 찬 눈초리로 천사에게 말하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나의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의 은총으로 6개월 전에 임신했던 것이 있구나.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담대하게 천사에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예고가 현실로 된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배우고 벅찬 마음을 안고 교회를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규모로는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물이라고 하더니 소문대로 웅장한 교회가 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첨탑까지 높이가 무려 60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주호 4세기에 콘스탄티 황제의 어머니 헤란 황호의 노력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건물은 1956년부터 69년까지 만 13년 동안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인 지호반이 무치호가 건축했다고 합니다. 교회 전면에는 많은 조각과 조형물이 있는데요. 맨 먼저 교회 꼭대기에는 예수님을 조각한 청동상이 있고 그 아래 좌측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우측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사보검서의 저자인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 보입니다. 사보검서의 저자들의 조각에 각기 다른 형상들이 오른쪽에 조각되어 있는데요. 마테는 사람의 형상을, 마가는 사자의 형상, 누가는 황소의 형상, 요한은 독수리의 형상을 우측에 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맨 왼쪽과 오른쪽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라틴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악으로 지배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반대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동종여로부터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각한 청동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서는 좌측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좌측 위쪽부터 베들레엠 마국간 탄생, 애굽으로 도피, 나살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예수,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의 예수 순서로 조각해 왔습니다. 교회 전면을 보시고 나면, 다음에는 마당 벽면에 걸려져 있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성모자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보내온 성모자상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참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이 적혀있고 한복과 색동저고리를 입고 서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반가운 성모자상은 이남규 교수님께서 이탈리아 재식시 만들어서 보내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아래쪽에 보시면 NKD라는 이니셜이 적혀있죠.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글이 보이면 반가워서 이 보자이크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들어가기 시기 전에 꼭 모자는 벗으시고 정숙은 항상 유지하시는 에티켓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웅장한 교회 내부 1층으로 가면 중앙에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가브레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알려준 마리아의 집터라고 합니다. 중앙재단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있고요. 동굴 우측에 가브레의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하는 오래된 성화를 보면서 2000년 전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동굴 앞에서 머리를 올려서 지붕을 바라보면 웅장한 높이의 지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붕은 높이 60m인 천장까지 마치 백화꽃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상하게 설계했다고 하네요. 이 수태워지 동굴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주변의 벽면과 기둥이 모두 콘크리트 자재로 동굴의 느낌을 전달하려는 건축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층을 순례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2층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방문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에 2층의 모습은 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원형 계단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볼 수 있는데요. 햇빛에 반사된 성명한 색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작은 조각에도 신경을 쓴 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층에 들어가는 순간 전면 중앙재단의 커다란 포레스코 성화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성화인데요. 중앙에 손을 펴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우측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2층 좌우측에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성모자상이 규모있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태고지 교회를 건축하는 데 많은 헌금을 한 국가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특색을 잘 살려서 보낸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일본에서 보내온 성모자상도 볼 수 있습니다. 2층 뒷면에는 순결한 마리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스테인글라스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와 백화꽃과 신 비둘기가 주로 장식되어 있는데 모두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태고지 교회를 순례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와 묵상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 작은 동네 나사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가 나오듯이 저희의 작은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코로나19로 성지순례가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잘 회복되어 많은 분들이 다시 나사르에 수태고지 교회 순례를 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